암바 이만 댔던 손으로 여기 나가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받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암바고 암바 안 뽑혀 첫번째로 다시 하면 돼요 S마운트 들어오면 지금 이 팔이 암바고 이 팔은 암바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다가 키랑을 놓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팔짱을 펴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암바가 들어오는거에요 여기다가 하나 나도 마찬가지로 팔짱을 펴고 이마에 들고 있을게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엉덩이 오른 순간 걸어 걸고 엉덩이 떨어질 때 잇몸킹 쓰고 다리를 바꿔서 무릎무릎 꿇으시면 돼요 꿇고나서 이 오른발을 등에다 받쳐요 상대방이 엉덩이 떨어지면 안 돼요 상대방이 얼굴 쪽으로 밀고 이걸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고 나서 팔꿈치를 툭툭 털어서 빼 지금 손이 딥으로 들어와야지 얇게 들어가야지 안 돼요 항상 이렇게 팔꿈치를 툭툭툭 치면 팔꿈치가 빠지면 암바 디펜스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리 들어오면 팔짱 딱 끼고 팔짱 끼고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안 돼요 옷을 이렇게 잡지 말고 잡으면 이렇게 팔목이 이렇게 걸리게 이마를 잡고 있다가 발 걸 때 발 걸어주세요 오금 상대방 몸 떨어지는 순간 나도 일어나 잇몸키기 잇몸키기 다리 바꿔서 무릎 꿇어 무릎 꿇고 엉덩이 쩐 다리를 등에 받쳐 받치고 나서 오른쪽 팔꿈치를 툭툭툭 털어 그래서 팔꿈치가 엉덩이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나오면 디펜스가 돼요 팔꿈치가 나오면 안바라 할 수가 없어요 다이아몸키기